아아아!!! 저게 뭐.. 야.. 이렇게 등장이 화려해~! 문이나 열어~!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앙 여 맨입니다! 화이!!! 여 Milk씨rickrick카!!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컨텐츠가 어 2주만에 돌아왔나요? 네 2주만에 또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거의 대략 2000명 정도가 지금 생방송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요님 안녕하세요 담요입니다 담요님 네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 안 나온다고 댓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안나오는겁니까? 왜 안나오는거에요?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아 네 가만있으세요 네 어쨌든 요즘에 담요님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지셔서 잠깐 못나오는거에요 열심히 할거니까 지켜봐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봄수님이 괴물 아오니를 맡아주실겁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다 인정사정없이 배버릴거에요 네 오늘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재미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질리떼님 반갑습니다 어 어 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끌컥을 네 오늘 질리떼님 오늘 이상한 컨셉 안할거죠 다 같이 오늘 열심히 죽어버릴거 막 다소 얘기를 한다 요리님 요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아오니 하신거 잘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싸이코 같더군요 무슨 소리에요 저는 무서운척을 해도 귀엽 네 어쨌든 오늘 저희 가족끼리 아오니도 갈겁니다 설명해드릴게요 자 아오니저택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일단 이 맵안에서 아 아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아 출구의 비밀번호를 맞춰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멤버들 아오니가 잡힐 때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빨리 아오니저택을 탈출하자고 시작해보자고 시작해보자고 여러르 아오니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구 나 오늘 타라 영국이기 타라왔대 어 뭐야 아 닭이잖아 닭이 나왔네 자 오늘 아이템을 먹고 탈출해보이겠스 레버잖아 야 깜깜해놔 지금 왜이래 내가 세명부저 부쳤어 세명부저 부쳤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유 자 일단 바로 지하에 들어가서 아이템 파밍을 할겁니다 어휴 투명한 포션이잖아 개꿀개꿀 레버가 두개를 찾았어 멋있어 애들을 두번 살릴 수 있겠군 아야야야야야야 왜이렇게 자주 만나냐 아 아 왜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거야 아저씨들 쫓아오지마 넌 짐 밖에 더 돼 아이 더 뭐 안돼요 요로로 하겠으면 잘 안된단 말이야 요로로 맨날 죽어요 여러분들 잘 못하는거 같애 자 여기 아 여기 왜 안들어가죠 어 됐다 어허 투명화 포션 투명화 두개나 있잖아 아 아 게임 모드네요 죄송합니다 좋았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낚시따랑 아이템 액자 아이템 액자가 어디보자 밀칠검이잖아 자 자 왜 whereas 깜만자 아이 아 아 아 아 진짜 놀랬IZ 아 야야 너 뭐하는거야 너는 빨리 달려라하니를 하고 있네 돼지스도타면서 좀 느려가지고 좀 가겠냐 야 비일번호 야 채끼 힘든거 같다 오늘 다 갇혀있고 자 여러분들 저는 혹시 모르니까 비일번호를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템이 안먹어지는구나 아 나 레버 5개 있는데 레버가 5개 먹었어 그래서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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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거 말고 카트를 타고 다녀 얼마나 빠르냐 카트 으아아아 내가 갖고오는 장난감이 필요하겠어 진흙된 장난감 진흙된 장난감을 팔을 떼서 머리에 붙이고 다리를 떼서 팔에 붙이면 맞아 오늘 변신로봇을 가져야겠다 변신로봇 아 진짜 앤더 존 주 있구나 폭죽 버리고 폭죽 버리고 아이씨! 단미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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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 어떻게 됐어? 비밀번호를 찾았나? 나 딱 하나 찾았다네. 딱, 딱 하나 찾았어? 응. 좋았어. 알고 싶어? 뭔데, 뭘 찾았는데? 비밀번호를 하나 찾았다네. 오! 어! 알고 싶어? 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아, 유로루! 알고 싶어! 나 알 거야! 오늘 또 가르쳐줘! 난다! 쓸모없는 녀석들. 쓸모없는 녀석들. 봄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아빠, 제가 목 안마해드릴게요. 칼로.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아빠, 안마하러 가야지. 어, 안마해줘. 아, 시원해라. 아유, 시원해라. 아유, 시원해라. 아유, 시원하게 잘 주무르네. 아빠, 많이 힘드셨죠? 아유, 시원해라. 제가 아빠 안 힘들게 목숨을 끊어드릴게요.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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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녀석이 안마를 해준다더니 내 직.. 내.. 직구리라고 하겠구나! 우와! 잘 됐어요. 요리야! 응.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인데? 응? 누구 생일인데? 이 방금 놓은 그 벽돌. 벽돌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야. 아오니님. 네. 오늘 요루루 님이 생일이에요. 아, 진짜야? 네. 생일빵 좀 때려주세요. 아, 싫어. 요루루 생일 선물로 목과 몸을 분리해줘야지. 아, 싫어. 너 뭐 할 거야? 나 오늘 생일 아니거든. 이럴 수가. 요루루, 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뭐지? 바로! 그것은! 뭐지? 그것은! 그것은! 봐봐. 봐봐. 어? 나 신속을 먹어. 신속을 먹어. 막 빨라지잖아! 오오, 빨라 빨라졌어 빨라졌어. 그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뭐야 뭐야? 문이 열렸잖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어? 뭐야, 거기. 거미줄이 있으니까. 나 황금살을 먹읍시다. 피를 올리자. 피를 올리자. 저희도 또 죽었어? 쟤 계속 죽네. 응? 내 장난감들이 탈출하는 소리잖아! 뭐야? 어? 야! 나 너 못 봤었는데 네가 이렇게 날 알려주면 어떡해? 이러러 멍청한 녀석이 있네. 하하하하. 요러러 멍청한 녀석이 있네. 오! 비밀통로. 오,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겠는걸. 오! 비밀통로잖아! 음... 어, 쪼어봐. 질대. 근데 레버가... 아니, 비밀번호가 도대체 어디 있으려나? 아! 담배님. 예. 비밀번호 몇 개 찾았어요? 하나요. 어디서 찾았는데? 지하에서. 지하에서 찾았어? 응. 하나 더? 알고 싶어? 어, 알고 싶어. 빨리 줘. 알고 싶어? 어? 어, 빨리 줘. 알았어. 자, 여기. 어. 아! 어, 5번이네? 엄마, 아빠. 여기 있었구나. 하하하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갈라고. 어디 가고 싶어, 엄마. 엄마, 어디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봄수 따라 천국 가고 싶은데? 아, 진짜? 내가 먼저 보내줄게 가있어. 안돼! 안돼! 잔인한 녀석.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려. 아빠! 아빠! 아빠가. 아빠가 서 계셨죠. 아빠. 아빠가 어딨지? 아빠가 어딨지? 아빠가 어딨지? 하나 찾았기 응? 괜찮 첫번째는 5야. Пер midst幾십일 파악. 길번호가. 잘 찾으면 있을거란 말이지. 바로 operating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런데 숨긴거 아냐? 아니구나 이런데가 아닌거 같고 하하 여기도 아닌거 같죠? 음 으으으으으으으응 아빠.. 아빠 먹고 싶었어 네가 너같은 머리 큰애 난적 없어 이 자식아 이유던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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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려줘야지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 여기서 살림을 차렸나? 아 여기 요루카페래 하나, 하나, 세발! 액션! 아 여보! 아! 나 그거 나 빨리 나 죽은 해야 된다니까 빨리 밥 줘! 아 밥은 요루가 할거야 오늘 여보 아 요루가 일곱셀 밖에 없는데 무슨 뭐 밥을 차리래 여보 너무 무심한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가지고 요리할 수 있어요 그쵸? 나 막 믿어! 여기서 뭐하는거야 너 지금 여기서 내가 맛있는 거 말 들어줄게 알았어 기대하고 있을게 아빠 여기 앉아있는가 아빠 아빠 왜? 아빠 일단 이거 평범한 음식은 먹으면 안돼 그럼 뭐 먹어야 되는데 봐봐 어 그 하루종일 막 목마르면 막 불편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물을 별로 안먹는 선인장을 먹고가 선인장? 아! 어 설장도 먹고 어 어 그가 뼈같은 츄델에 기려면 설분을 먹어야 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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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놀래라 놀랬잖아 아 야 언제 살리러 와 진흙대에 근데 아 나 오늘 진흙대 한번도 못만났어 아 진짜? 어 뭔소리지 이게 진흙대는 살리러올 때가 됐는데 왜 안오지 늑대님 늑대야 진흙대님 빨리 살려주세요 pread 았뇩 나중에 조선pling 자 팜뺠라팜바 뺍 아 아빠가 요로르를 때려요 킿 여사 gan 오 여보 요즘에 요르로이 요 Chrome 이제 가서 wear 그럼 불평 칼로 때리면 좀 그렇고?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 이 아빠의 주먹으로 요루를 좀 다스려줘야겠어. 내 이름은 요루로! 아빠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 같다! 어차피 동방할 것 같아! 아니 어디 갔지? 우리 요루 어디 갔을까? 찾으면 아주 그냥 때려주겠어. 어디 있을까? 어딨냐 얘? 여깄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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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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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여깄다 channel 야 여기 등장이 화려해!!! 빨리 문이나 열어 야! 이거 진짜 웃긴다. ㅎㅎㅎㅎㅎㅎ 스읍 좋았어 하아 근데 비번을 왜 이렇게 찾기 힘들지? 나가야 되는데 비번을 못찾겠습니다 어? 아빠 소리 난다 아빠 소리가 내 오른쪽에서 난다 나가!!! 나 비번 진짜 어딨냐 야 나 진짜 비번 어딨는지 모르겠네 지하에는 없는거 같죠? 아까 다 찾아봤잖아 지하는 지하는 아닌거 같고 아무래도 어 아 아무래도 저기 1층 이쯤에 있는거 같애 1층에 올라가서 비번을 찾아봅시다 잠시만 그녀는 근데 비원 몇개 찾은거야? 야 단미오님! 비원 찾았어? 뭐가 깜짝 놀래 야 유료로 잡혔지 어 잡히도 근데 아 아직 살릴필요 없고 아하 살릴필요 없어 유료로 쓸모없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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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룸을 둬아아아아아아아 야 뭐 이렇게 집이 화려해져 점점 살려줘요 뭐야 살려줘요 내가 왜 더러워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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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요 야야야 늑대야 네 늑대야 그녀오지 말고 얼레모티로 말하라고 싫어요 그렇구나 네 네 야 문 없지 왔어 왔어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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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들어와라 좋았어 좋았어 이번엔 반드시 비번을 찾겠다 아 진짜 비번을 어디다 숨긴거니 얘가 감사합니다 늑대야 비번 비번 네 네 안녕 안녕 야 올려 올려 살려줘요 아니 제 말 들어봐 밑에서 물에 떨어지는 비밀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얼굴 대고 이러고 있었는데 요로가 떨어져가지고 비명지로고 죽었어 하 어어 하 진짜 웃기네 근데 아무런이가 왜 다 안잡냐 그게 더 웃긴데 아 비번 진짜 못잡겠어 야 비번 찾았어? 아 지아는 다 찾아봤어 나 진짜 어 잘 찾네 야 요로로 야 요로로 야 요로로 비번 찾는거 있어 빨리 줘 너 아까 죽지 않았냐 근데 그게 비번이었어요? 이거? 어 슬라임 이거? 응 이것 좀 나한테 뭐 해줄건데 어 맛있어 구워 아 이거 줄게 이거 이거 고기 고기 익히지 않은 양고기 줄게 빨리 줘 그래 나도 알려줘 오케이 비번 알려줄게 줘 줘 줘 그니까 1회 5번이고 5 5 leg 3 8 5 4 5 4 4 4 5 5 5 5 5 5 5 오땡삼팔 오땡삼팔 좋아요 아니 아니 오땡삼팔 나도 나갈래 오땡삼팔 야 오땡삼팔 도망가 развит Arkansas 돌리 phoria OST millones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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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진짜 야! 아 이거 어디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야 앞이 5땡 38? 음 아 언니가 이렇게 재밌는 역할이었구나 아무도 없고 5땡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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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주세요 잘 알려주세요 가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 tot aqui 5땡 3팔 5땡 3팔 5땡 3팔 5땡 3팔 5땡 3팔 바로 나가자 바로 나가서 병원 푼다 좋아요 야 시간돼 이거 아웅이 못올거거든 이 시간안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열 수 있어 무조건 열다 아웅이 안따라온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만드는거 어디갔니 이거 잠깐만 잠깐잠깐 누가 아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막으려고 했는데 누가 누가 뭐 어딜 막으려고 어 어 잠깐만 여기로 안가 우리가 왜가야되지 쇽 수 짹 으 iss 쟤 왜왜들어 야 쟤 왜왜왜왜q 야 쟤 왜왜왜왜 야! 연회하들! 5X38인데.. 아..살려달라고? 오케이. 살려주고..살려줘야겠다. 네다. 한번 살려주고 갈게요. 오케오케 아 높다 높아 내가 왔어! 야야! 710! 710!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파! 오땡 38 바로 풀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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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아이C 잠깐만 누가 투명이 되는걸 한ári 냄새가 나 하아 여기 여기... 야C ㅅㅂㅇㅇㅇㅇㅇㅃㅇㅇ 550 아니.. 이거 어.. 저기 레버 있는데 이거 떼가지고 하면 안 되나? 떼마 한번 쇽쇽쇽 쇽 으악 열어줘 민 pope 열어 열어줘 열어줘 심심히 말말대 꽉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핳 야아아아 컨텐츠를 망치면 어떡해 문 열렸더니 완전 바보하네 저거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58? 58 뭐죠? 5X38 5X38 해줘 5X38 5X38 오케오케오케오케 됐다 됐다 해냈어 얘들아 이거야 이 자식 왔군 아아아아아아 올라와 올라와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올라와 들어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안 돼 안 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살려 어? 나 살려줘 어? 나 살려줘 늑대야 늑대야 살려줘 얘들아 다같이 좀 나가자 살려줘 늑대야 살려줘 늑대야 오고 있어 늑대야 오고 있어 연안 5238 뭐야 뭐야? 놀라라 진짜 5238 5238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7 5 1 3 8 됐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뒤에서 오는구만 자 나간다 요리야 내가 왔어 아오니가 오는건 가자 가자 고고 우와 탈출이다 야 이거 뭐야 내려가야 돼 야 아오니가 내려오는데 야 야 오지마 야 이거 언제 내려가 이 자식 뭐야 이거 이 자식 언제 내려온거야 조금 갈려 몬수랑 같이 갓짱 야 저 상자에 칼있지 빨리 뜨거 빨리 뜨거 빨리 뜨거 이거 먹어 야야야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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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러 가 야야야야야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오니 때려 때려 으흐흐흥 멍청한 녀석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야야야야 빨리 아오니 때려 때려 으흐흥 탈추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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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오니저택 오늘 봄수가 했던 아오니였죠?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